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외어 문법 훈련 10강 애니쌤입니다. 자 우리 저번까지 문법을 어순정리 문장형식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10강부터는 시제정리에 들어가요. 제가 문법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순 배열, 주어, 동사, 보어, 목적 이런 것들 순서대로 제대로 짝짝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제정리만 한번 제대로 하면은 영어 문법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의 7,80%는 정리가 된 거다. 그 다음 나머지 문법들은 우리 시제와 어순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그 다음은 정말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중에서도 우리 어순정리 그 다음 시제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저랑 같이 문장을 만들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수동태니 가정법이니 또 필수 중에 문법들은 훨씬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시제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 제가 문장에서 제일 없어서는 안 될 뿌리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애들? 동사라 그랬죠? 자 모든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를 다 보세요. 동사를 보시면 100%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사만 딱 들여다봐도 뭐? 시제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진행형인지 시제를 알 수 있어요. 즉 문장을 우리가 구사를 할 때 스피킹을 할 때 어순 배열 제대로 할 수 있고 동사는 모든 문장이 반드시 있는 아이니까 이 모양을 좌지우지하는 시제만 제대로 딱 쓸 수 있어도 문장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제가 중요하다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현재 시제 제일 단순하고 쉬운 시제를 들어갈 거예요. 오늘 좀 가볍게 마음을 갖고 가셔도 됩니다. 자 시제는 일단 여러분 보면요. 영어에서 시제는 총 12개가 있어요. 자 크게 4파트로 나눌게요. 단순 진행 완료 완료 진행 그 다음에 각각의 큰 파트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총 12개의 시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12개를요. 다 영자학 훈련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저는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요. 단순 시제 3개는 기본이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 진행형에서는 과거와 현재 진행형 정리할 거고요. 완료에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진행할 거고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 진행형만 할 거예요. 언급하지 않은 그 시제들은 스피킹을 할 때 그닥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100문자 중에 한 문장 나올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힘 빼지 말고 우리 99%에만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총 한 8개 정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단순한 시제 단순 현재 시제 볼게요. 단순 시제의 이 끝 파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라는 거는 동사의 모양 그대로 쓰면 돼요. 동사 원형이 그대로 쓰였다 라고 하면 시제는 뭐다? 현재다 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현재는 언제 쓸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인 행동 그 다음에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이나 직업 현재의 사실 당연하죠. 그 다음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 밑에 예문으로 볼게요. 일반적인 문화나 관습 자 어떤 나라는 뭐를 입더라 어떤 나라는 어떤 말을 쓰더라 이런 거 쉽사리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 관습 같은 것들도 그냥 현재 시제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문 좀 가볍게 한번 볼게요. I work out everyday. 나는 매일 work out. 운동을 한다. 이것도 규칙적으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현재 쓰시는 거예요. I work out everyday. 자 이런 직업적인 것들 He is a doctor. 직업. 십자리 변하지 않는 그래서 현재 시제 이즉 원형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Korean people eat 김치 자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는다. 이 문화 사람들의 식습관 그죠? 뭐 입는 거 이런 것도 다 현재 시제 The earth is round. 자 지구는 둥글다. 이게 불변의 진리죠.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She is outgoing. Outgoing은 활달한 성격이에요. 외향적인 성격 성격 쉽사리 변하지 않죠? 그래서 is 현재 시제 써주시면 됩니다. She is outgoing.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가볍게 또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거 불변의 진리 그죠?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한 번 더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한 번 더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자 2번 애니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네. 자 그러면 애니는 늘 영어를 그냥 가르쳐요. 영어 선생이니까. 그럼 애니 삼인칭 단수네요. teaches 영어를 English 우리에게 to us 자 여러분 teach란 동사를 딱 보면 우리 어순 배열 형식 공부했잖아요. 몇 형식이요? 사형식이죠. 목적어 두 개 취하는 누구에게 뭐를 가르친다. 자 그러면 사형식은 누구에게 뭐뭐를 목적어 이렇게 그대로 배열해도 되고 사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뭐뭐를 누구에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네요. 애니 teaches us English 이렇게 쓰셔도 되죠. 우리에게 영어를 애니 teaches us English 해도 되고 여기처럼 뭐뭐를 직접 목적을 앞으로 끌고 오고 뒤에 간접 목적을 빼면서 전치사를 합쳐서 애니 teaches English to us 둘 다 다 괜찮은 거죠. 애니 teaches English to us 같이 시작 애니 teaches English to us 우린 또 형식을 배웠으니까 애니 teaches us English 로 또 가볼게요. 시작 애니 teaches us English 한 번 더 애니 teaches us English 형식을 배우고 나면 조금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아 유통사 이렇게 목적어나고 어 요건 이제 삼형식이네 여긴 전치사구니까 수식어 구고 요런게 조금씩 보이시면 좋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다. 스트레스를 받은 할 때 stressed out stressed out 요 형용사 형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는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요. he is stressed out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비동사가 딱 떠오르셔야 되죠. 형용사는 가장 많이 짝꿍을 이루는 애는 비동사니까 he is stressed out 같이 시작 he is stressed out 한 번 더 he is stressed out 자 그 다음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런건 불변의 진리 자 the sun rises in the east 같이 시작 the sun rises in the east 한 번 더 the sun rises in the east 한 번 더 the sun rises in the east 오케이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스티브는 밤마다 TV를 본다. 뭐 늘 그렇게 이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런 것도 현재. 그래서 스티브 3인칭 단수네요. watches TV 밤마다 every night 같이 시작 스티브 watches TV every night 스티브 watches TV every night 스티브 watches TV every night 그 가게는 9시에 연다. 그 가게는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늘 그냥 9시에 열고 몇 시에 닫고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현재 시제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the store opens at 9 그치죠. the store opens at 9 합니다. the store opens at 9 합니다. the store opens at 9 그럼 여러분 조금 이제 이거 문장 모양이 구성이 보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몇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the store 주어 opens 동사 at 9 전치사 구죠. 이런 건 수식어 구에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안에 들지 않죠. 빼버려. 그러면 주어 동사 있는 일형식인 거죠. 자 이왕 나온 김에 5번도 볼까요? 스티트 주어 watches 동사 TV 못모를 목적어 every night 이것도 수식어 구 주어 동사 목적어 3인칭 모든 문장 5형식 안에 다 들어가요. 자 7번 그 버스는 10시에 떠난다 the bus 떠나다 leave 동사를 쓰세요 라고 써놨죠. the bus leaves at 10 그래서 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버스도 시간에 따라서 딱딱 맞춰서 출발하고 어느 역에 들리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고를 때도 현재 자 the bus leaves at 10 the bus leaves at 10 8번 브라이언은 쉽게 화를 잘 낸다. 그래서 angry 화나는 화내는 이런 형용사를 쓸 건데요. 형용사 하면 비동사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죠. 비동사 써도 되지만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다. 그렇게 하게 되다 하면 여러분 get 형용사 많이 결합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브라이언 3인칭 단수네요. gets angry 쉽게 easily 브라이언 gets angry easily 브라이언 gets angry easily 브라이언 gets angry easily 자 그 다음 9번 그들은 가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한다. 네 가끔 그러든 거의 그러지 않든 늘썬 그러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일반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현재 그죠 they 가끔은 여러분 sometimes 그죠 they sometimes complain about 그 일 the work 그로 갈게요. 자 they sometimes complain about the work 그죠 they sometimes complain about the work 여러분 sometimes always usually 이런 애들 또는 거의 그렇지 않은 seldom 이런 아이들은 일반 동사가 나올 때 일반 동사 앞에 쓰시면 되죠 they sometimes 그죠 they sometimes complain about the work 10번 우리는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는 영화관에 가서 티켓 끊어서 보는 거 그거를 의도한 건데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보다는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말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현재 시제 we go to the movies 자 주말마다 every weekend 그죠 we go to the movies every weekend 그죠 we go to the movies every weekend 마지막 we go to the movies every weekend 자 그들은 전혀 다투지 않는다 그럼 말싸움하고 다투다는 argue 동사 쓰시면 되죠 근데 전혀 싸우지 않는데요 they never argue 끝 그죠 they never argue 뭐다 they never argue 물론 여러분 두 가지고 와서 they don't argue 로 쓰셔도 돼요 근데 전혀 요거 강조하려고 never 가지고 온 거죠 they never argue 그죠 they never argue 뭐다 they never argue 요렇게 해서 일용식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11문장 여러분 또 열심히 저랑 듣고 따라하면서 연습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